내가 만약에 미래에서 왔다면? 그럼 현재 넌 어디 있는데? 아 나 진짜 다시 봉필이 되기 싫단 말이야! 나 지금 뻥 치는 거 아니야. 나 말이야. 미래에서 왔어. 뽕! 넌 원래 또라이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더 또라이 같아. 아! 맨홀! 맨홀이었어! 저렇게 보니까 조금 멋있네. 가자 봉필! 왜? 봉필의 역사를 한번 창조해보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